어 작년 코끼리 탄거 보소 이거 보세요 이 승상도 코끼리 타고 있어요 이 승상도 코끼리와 코끼리가 합쳐지니까 쟤는 그냥 녹이네 이거 사실 충찰도 필요 없죠 아 연료함정은 안 돼 나와 나와 뜨거 뜨거 네 충차가 필요 없어요 우리 코끼리들은 아 돌진력이 좋기 때문에 어 작년 코끼리 탄거 보소 이거 보세요 이 승상도 코끼리 타고 있어요 크으 이 승상도 코끼리 타고 있어요 그 승상도 코끼리 타고 있어요 전군 승상도 코끼리 타고 있어요 쓸데없는 디테일해요 가짜 안보기자 와 진 우리 코끼리들 진을 그냥 발로 밟는건가요 진을